또 우리 리그왕을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리그왕. 한 시즌 동안. 고생하십니다. 아, 리그왕. 11경기에서 승점 7점밖에 못 얻었거든요. 리그왕 마지막 38라운드 경기에 브레스트와 보르도. 황유정 선수가 보르도에 있다 보니까 보르도 경기를 주로 하는데 보르도가 강등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유정도 고생했어. 팀의 경기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비 쪽하고 미래필드 쪽은 사실은 강등될 만한 그런 실력이었어요. 바람은 하여튼 리그왕의 일부의 중상 입구 팀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은. 현실적으로 다른 리그 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92년생이어서. 이게 유럽에서 볼 때 리그왕 현재 위치를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딱 5대 리그 그냥 5위? 사실은 지금은 그냥 파리지. 파리로 상징되는 거지. 나머지가 예전처럼 올림픽 리용이나 이런 데가 진짜 잘 나갈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임팩트를 남겼던 시절은 잠깐 있죠. 근데 지금은 파리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러니까 원탑이 나머지를 끌고 가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냥 파리만 보여. 근데 파리는 사실은 경쟁할 만한 팀들이. 그러니까 베스트로 38라운드를 안 해요. 그러다가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토너먼트로 가면. 늘 거기에 파이팅 있게 익숙해져 있던 팀들하고 하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파리가. 파리의 실패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어떤 게 있냐면. 오로지 파리의 목표는 딱 하나라고 봐. 뭐야? 챔스. 챔스 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요. 리그왕 우승한다고. 컵대회 우승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 팀은. 딱 오로지 챔스 우승이야 지금. 그러니까 딱 목표가 딱 하나야. 그러니까 딱 부러지면 다 꽉 나. 이거에 대한 하중. 이거에 대한 부담. 이거에 대한 한계. 여러 개의 뭐가 아니야. 딱 이거 하나. 그러면 감독들 봐요. 되게 뛰어난 감독들이 파리를 가려고 하겠어? 하나 부러지면 실패한 시즌이 되는데. 난 이것도 문제라고 봐. 유독 기대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부진했던 선수가 이강인 선수. 적절하게 이적할 수 있는 곳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팀이나 감독의 전술을 말할 단계는 넘어갔다. 이강인 선수 스스로 자기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로 초점을 맞춰줬다. 그렇죠. 그동안은 팀이 좀 수비적이다. 감독의 전술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더 이상은 이 이야기만 하기에는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스스로도 지금 나이가 이제는 스물을 넘어갔고 이제는 어느 정도 보여줄게 될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에요. 하나는 볼 터치를 매우 간결하게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강인 하면은 막 마르세유 턴이나 강인 턴, 화려함. 이런 거 다 줄여야 돼요. 볼 터치를 두 번 이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어차피 몸의 속도가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 속도를 좀 빨리 가자. 라고 하는 점에서 터치수를 줄일 것. 라리가에서 발렌시아에서 마이로카까지 왔단 말이야. 라리가에서 공격적으로 이적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죠. 공격적인 팀이라 함은 일정한 포지션 순위 위에 있는 팀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애틀레트 꼬마디리드나 에어리나 바르셀로나. 상위권 팀들에 가야 되는데 라리가에서 상위권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그를 좀 낮춰서 낮춘 만큼 팀을 올릴 수가 있지. 그래서 뭐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 낮춰서 조금 더 공격적인 상위권 팀에서 자기의 공격적인 재능을 키우면서 아까 얘기했던 볼 터치를 좀 더 간결하게 하고 수비에 대한 능력을 좀 더 키우면 저는 여전히 강인 선수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재능이다. 그러니까 유형으로 보면 저는 모두리치 같은. 그런 유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간결한 볼 터치는 미드필더는 사실 볼 끌면 안 돼요. 하나 또 하나는 좀 너무 초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초조함이 뭐냐면 경기 뛰고 안 뛰고 그 다음에 교체대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벤치에 앉아있고 여기에 이강인 선수는 20대 청소년 월드컵에서 MVP를 받았던 선수라서 빨리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서 몸을 사실은 부딪히고 이게 사실은 멘탈이 흔들리면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그냥 아주 냉정한 몸을 만들어야 돼요. 냉정한 정신뿐만이 아니고 냉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그 멘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가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게 뭐냐면 요새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되잖아? 내가 뭘 보여주겠어. 그게 너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면이냐면 무리하게 수비하다가 부닥쳐서 카드를 받는 게 급한 거야. 내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내 MVP였고 이런데 내가 요새 보여줄 거야. 내가 수비 잘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열심히 뛴다는 것도 보여주고 할 거야. 라고 조급하더라고. 계속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어. 그리고 성인 대표팀에 불렀다가 요즘 안 부르니까 그 조급함 뛰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거야.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그런 의미는 사실 지금 이강인을 좀 가만히 둬야 돼. 주변에서도 이강인에 대한 얘기를 고만할 때가 됐어요.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도 좀 고만해야 돼. 좀 기다려줘야 돼 지금.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형이 되게 좋은 포인트였어 지금.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쨌든 주위에서 푸시를 하면 내가 부족하고 시간이 없나? 이러면 자꾸 급해진다고. 선수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아니 왜 간절함이 없냐고. 어떤 선수가 간절함이 없습니까? 자기 인생이야. 축구가 그 인생의 전부예요. 아니 형도 그렇고 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내 삶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인생에 걸려있는데 누가 간절하지 않아. 다 하려고 하지. 이강인 간절해요 지금 보면. 딱 얼굴에도 티가 나. K리거 중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꿈들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선수가 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어린 선수 중에는 서령호 같은 선수들이 성장을 잘 하고 있으니까. 공격 쪽에는 지금 김천상무의 조규성. 조규성 선수도 몸이 요즘에. 아니 웨이트를 엄청 많이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는 군문제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잖아요. 9월에 아마 저녁 끝나는 거로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수로서는 꿈꾸지 않을까. 또 그 정도의 경쟁력은. 달망하죠 또. 또 오랜만에 그런 유형의 공격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두 분과 셋이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좀 조민호 선수는 어떠셨는지. 박무성 기원하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이쪽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애가 너무 좋았고.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런 자리가 좀. 저에게는 좀 목말랐던 자리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좋은데 저는. 예전에 프리미어를 우리 또 같이 하고. 또 얘기하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일만 넣으면 된답니다. 일하는 것 같지 않고 아주 좋네요. 슈퍼챗은 달수네 와서 싸주시고요. 저희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명. 슈퍼챗은 달수네에서. 만명. 슈퍼챗은 달수네에서. 달수네로.